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위한 관점은 온 힘을 다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힘쓰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떤 힘도 이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관점은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행군한다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박물관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관점들은 얼마나 사소한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를 위해 마지막 요새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까?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의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에 승리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리의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니 주의 승리가 언제나 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